Q. 규제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을 제고하겠습니다. 우선 신시장 창출 효과가 큰 원격 협진, 공유 경제 등 관련 핵심 규제를 해결하겠습니다. 비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스마트폰,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AI, 로봇 등 첨단 의료기기는 별도의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. 도서 벽지에 계시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원격 협진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. 아울러 신교통 서비스 활성화, 숙박 공유 허용 범위 확대 등 공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. 다음으로 최근의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구조 고도화도 추진하겠습니다. 민간 주도로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고 성과가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가 강화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. 민간합동 TF를 가동하여 연내의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